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아 재밌어 안 맞았나요? 잘 맞았는데 너무 맞습니다. 아까 틀리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호흡 좋은데요? 계속 할까요? 좋습니다 하다가 저도 여덕은 애가 또 혼나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늘 이항영 교수님과 또 장우석 공장입니다 같이 안다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키워드를 좀 주셨는데 먼저 볼까요? 아니면 먼저 보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뭘까요? 근데 전 알 것 같아. 나와버렸네 오늘 미국 주식의 키워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거 순서 바뀐 거 아니에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에요? 인기는 테슬라가 훨씬 높고요 지금 3개월째 대한민국 순매수 1등이 테슬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소수의 미국 로비누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로비누트도 마찬가지 로비누트도 마찬가지 워낙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위험이 있으니까 시가총액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애저 얘기 들었어요? 애저는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60%가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회에서 증가율을 보게 되니까 조금 약간 둔화된 건데 이거 포인트가 아니고요 저 맨 위에 있는 문장의 포인트거든요 맨 위에 있는 문장의 포인트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3%가 증가했다는 포인트 매출이 13% 증가했다? 13% 증가한 기업들이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죠 두 자리죠 그러니까 다 감소하거나 오히려 한 자리 수 간신히 하고 있는데 지금 당당히 두 자리 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게 포인트고요 지금 EPS하고 매출은 다 일단 예산치를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더 눈높이가 높았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실적을 잘 맞추다 보니까 아 이번엔 잘 맞추겠지 이런 약간의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장이 마감 후에 한 2%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약간 차익매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과 오프식가 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밑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프라인 매장 폐쇄가 이익을 감지하겠다? 여기는 온라인으로는 안 팔아요? 아니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이 따로 없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이런 쪽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매장이 있습니다 서피스 스토어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재미나는 건 여기 보면 말씀하신 서피스가 있고요 엑스박스 게임 그 얘기예요 맞아서 멋있는 것도 다 깔아놔갖고 거기 가서 해보게 해놨구나 엄청 해놨잖아요 그게 딱 어디에 있냐면 위치가 대부분이 마치 버거킹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역적으로 간다는 비슷한 곳은 맥도날드 건너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 아 버거킹이? 네 워낙 그게 버거킹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이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애플과 비슷한 곳에 훨씬 더 크게 이런 게 모터였어요 그래서 애플의 매장도 사람이 복잡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엑스박스 게임 이런 거 보고 거기에 AR, VR 얘기하면 애들이 많이 앉아서 보는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요번에 한 한 달 반쯤에 전부 다 철수하기로 했어요 그게 아니다 결국은 그 게임이 아니라 결국 온라인으로 계속 가자 그래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는데 그래서 왜 요번에 이익 감소 요인이 들어가냐면 폐쇄하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2년, 3년 확정 계약한 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페널티가 있죠 미리 나가거나 임대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고 거기 뽑은 직원들이 또 집에 가야 될 때면 또 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익을 감소하기는 요인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건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일회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번에 매번 60% 수준이었는데 요번에 지난번에 조금 줄었거든요 성장률이 그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내년에 대한 전망 갈등을 약간 전체적으로 톤을 항상 그래요 항상 너무 밝게는 안 하거든요 항상 보수를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앞서 본문장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오늘부터 해 갔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 시작하기 전에 레포트리 코멘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군인이 오히려 목표시고 올린 곳이 꽤 있지 않을까 오히려 왜냐하면 실제 워낙 좋았거든요 그리고 가이던스 때문에 내리는 법은 별로 없어요 시장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져들게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궁금했던 거 모두 다 얘기를 해주시네 대한민국 최고의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은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고 터트려주시고 교수님은 딱 거기서 쫙 또 밀어주시고 제가 디테일은 없지만 뽑는 재주가 또는 설명드린 재주가 근데 마이크로스포트는 사실 개인적으로 워낙 이해가 쉬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만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가장 단순한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한 10년 전에 보게 되면 보통 OS를 뒤로 해서 이렇게 싹 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못하죠 못하죠 인정하시죠 이게 다 수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지금 아시겠지만 오피스 가서 여러 가지 작업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마이크로스포트 365라는 구독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정도만 보셔도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스포트는 이익이 항상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한번 투자해볼 만한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쉽지만 오히려 테슬라도 좋아하고 이런 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쉬워서도 말씀하신 거구나 마이크로스포트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다 우리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다 좋습니다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안 나왔어요 시간의 거래를 딱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CNBC 방송을 다 잡아왔습니다 다 잡아왔는데 실적이 발표되고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장 마감 후에 거래가 또 한번 돌죠 그 다음에 장전 시작 오늘 밤 초 개장전 개장전이니까 한 9시 정도부터 10시 반까지 그래도 거래가 또 한번 이뤄지고 본작으로 오기 때문에 제발 10시 반에 마우스에 손을 올려 놓은 대로 하지 말자 미국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온 그림이고요 지금 이제 그 키움은 장 끝나고 1시간인가 거래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한 시간대죠 만약 내가 봤더니 조금 빠질 때 나는 사고 싶었다는 분들은 살 수 있다는 가치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그림입니다 2.38%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오히려 요즘에 증권가 영향이 커졌어요 그래서 물론 녹효과 올릴 때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증권가의 평가가 괜찮게 나오면 미국 쪽에서 이것도 반응할 수 있거든 그렇게 올라갈 때는 잡지 말라는 얘기시네 개인적으로 단기 전략을 봤어요 너무 죄송한데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인데 저는 이렇게 좋은 기업들 우리 일상생활이 늘 있는 기업들은 때와 시간을 다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언제든지 왜냐하면 그걸 하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한 줄 산다는 개인 생각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한 10% 각각 담으신다는 생각한다고 그러면 글쎄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작은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좋으면 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 실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테슬라 실적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 흑자 날까 이거 굉장하셨어요 사실 실적을 놓고 찍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마이너스에 가까운 제가 멘트를 했고요 교수님은 그나마 플러스가 날 수 있다는 아마 교수님이 정확히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분기 연수를 내느냐 안 내느냐 내익을 냈고요 S&P500 편입이 상당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고유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아니 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스토리를 한번 쫙 또 살펴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테슬라는 시간에 가서 제가 보니까 장중 7%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7%까지 올랐다가 4%가 떨어져서 이거 왜 계속 힘을 못 내고 있지 라는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항상 뭐든지 주식은 사려는 사람 반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50도 50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항상 그렇죠 왜 팔겠으니까 오늘요 또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이 벌었고 책이 수려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가 미국 시장에서는 영향이 필요 없어요 큰 의미가 없게 특히 시관에는 많은 분들이 목숨 거시거든요 큰 의미는 없다 정기적으로 중요하게 그냥 반응만 보지 않아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거는 거래가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부지르게 들어가면 효과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좀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것도 팁이다 그렇죠? 미국 소식을 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시간에 뭐 지금 보면 많은 분들 얘기해요 이 시간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위아래잖아요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저 갑자기 절콩하는데요 저 가끔씩 장중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그럴 땐 중요하죠 왜냐 앵커로서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것 때문에 오늘 밤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팔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월가의 예상치를 말씀하신 거고 월가 예상 컨설턴트에서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거랑 상관없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로 좋게 보는 애들이 한 1.75달러 1.5달러 정도 있었어요 주단이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위스퍼라고 해서 떠도는 얘기를 보는 거는 50에서 70센트 정도였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제일 안 좋게 보는 친구들은 원래 공식 지급이었는데요 마이너스는 2.5달러까지였어요 최고가 1.5달러였기 때문에 그걸 다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실적은 슈퍼, 슈퍼, 슈퍼 앤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그건 맞아요 그게 분명히 맞겠고요 이번에 이제 4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나는 거 분명히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동안의 4분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익이 났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 어제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충분히 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S&P에 무조건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조건 중에 하나 있는데 원어부댐이고 그 중에 하나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적자가 많이 났더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언제 위원회가 열리냐는 건데 언제 제가 말씀드리는 9월 18일에 열리게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써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발표했어요 영어로 보면 At Anytime입니다 언제라도 위원회가 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럼 뭐 당장 내일이라도 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있어요 법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언제 또 발표하냐는 건데 들어가기 결정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니까 지수에 편입되기 전 최소한 5일 전 전에 미국시간 5, 15분이라는 것도 규정이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상으로 보면 합리적 예상을 보면 9월 18일, 9월 셋째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엄청나게 팔렸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밸류에이션을 갖고 저걸 주식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면 되고 지금도 사시면 돼요. 오늘 정규자에서 얼마나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연연하지 마세요. 타이밍? 테슬라의 타이밍 갖고 제가 돈을 번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타이밍을 연연한 사람은 오히려 손절한 사람도 많아요. 너무 싸게 팔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중에 테슬라를 진짜 좋아하시고 일란 머스크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일란 머스크 트위터 기사들을 보면 팬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엄청 팬이시죠. 저는 일란 머스크를 한 10년 전부터 엄청 좋아했고 예전에는 페이팔 그때부터는 보았기 때문에 잘 안 좋아해요. 그 친구가 절로 몰라서 그렇죠. 저는 그 친구를 잘 좋아해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저 기억에 페이팔 마피아라는 그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일란 머스크가 있는 거죠? 사실 그거 갖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고 사실 페이팔만 말씀드려도 페이팔 전에 일란 머스크가 지금 같은 데 보면 인터넷 뱅킹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페이팔에 들어갔거든요. 그 안을 엄청 안 털어버려서 페이팔에 처음에 만든 사람이면 등졌어요.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건 듣고 싶지 않다. 나중에 얘기로는. 비판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지만 저가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보면은 미래를 읽는 참 그 부분에서는 진짜 대단한. 저는 테드 보고 이런 얘기들이 왜 나중에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테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주식은 테슬라라는 주가에 판단할 때는 밸류에이션은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밸류에이션은 평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인가 따질 필요가 없고요. 테슬라의 주가 몇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라는 주식에는 일란 머스크가 상당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일란 머스크 없는 테슬라는 설명이 안 되고 살 사람도 별로 없을 거가 되겠고요. 또 약간 비슷한 브리즈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버진 갤라틱입니다. 리차드 브랜슨이란 기이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평가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저희가 이 방송으로 소개드렸지만 토비스 루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피파이로 만든 친구거든요. 쇼피파이도 70% 정도는 토비스 루키 영향이다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쇼피파이야?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적자 흑자 애매하고요. 캐시플로는 아예 애매하거든요. 절대로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울리는 주식입니다. 쇼피파이가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부터 이해하시고 주식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쉽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코스닥 얘기할 때 CEO가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도 창업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맞습니다. 그분을 좋아하는 주식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포트는 사티아 나달라는데 그분이 인기가 없었고요. 제가 이름을 잘 못 들어요. 그 정도예요? 그분은 조금 인기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세해 보고요. 빨리 바꿔야겠네. 젊은 분으로. 사실 웃긴 얘기지만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이크로스포트 테슬라가 지금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그 지수 안에 모여 있는데 점점 연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자주 우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스포트의 약 10%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칸 쳐져 있는 거? 네. 칸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한 2.7% 정도 그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이제 좀 이 지수 전체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그림으로 해서 결국에는 S&P500에 테슬라가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 부분 S&P500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맞는 모양이네요. 이게 편입이 되면은 이쪽으로 테슬라로 들어올 자금이 아마 좀 꽤 될 거다. 제가 나랑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정확한 걸 몇 개 말씀드리면 S&P500을 벤치마크로 삼는 펀드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럼 그중에서 거기서 나온 것들 거기서 나온 것들이 한 2천만 주 정도 나올 거예요. 2천에서 2천5백만 주 정도가 세상에 펀드에서 나올 수 있는 근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 많이 들어가는 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제 보통 업계에서는 2천만 주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스파이 같은 순수 지수를 100% 추정한 게 대표 중에 3개가 있어요. 거기서 350만 주 정도 나올 겁니다. 합률 2천5백만 주 정도가 편입될 거예요. 사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평균적인 거래량은 3일치의 거래량이 나와요. 그것만 보면 요인이 있긴 있는데 그것만 갖고 주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쉽지 않고 이건 경험적 통계를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2018년 이후예요. S&P업에 새로 편입된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이 얼마 올라가느냐 궁금하시잖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발표 전부까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MSCI 들어갈 때 발표 전에 30일 동안 평균 4.5% 올라갔습니다. 발표 전 9월 18일 날 발표한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30일 전에 그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군가 산다는 거네요. 판다는 것보다는 샀다는 거네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죠. 그 다음은 오히려 약간 떨어졌지만 어찌됐건 30일 동안은 올라갔던 경험이 있고 상대적으로 2.7% 정도 지수 대비 더 올라갔던 경험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늘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험일 뿐이고 앞으로 보장 못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S&P500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해서 샀던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S&P500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으나 테슬라를 좋아하고 일러머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걸 계속 보였던 분들은 소위 캐시우드 같이 앞으로 5년에 7,000불 간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100붙에 따라 올라가고 좋아하고 박수치려면 아니죠.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갖고 가 이해하는 교수님이세요. 보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슈와 빅 이슈로 해서 이러면 이렇게 될 거 저렇게 될 거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숙지하고 가져가야 되니까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없나요? 있죠. 딱 이 두 개의 기업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PR을 말씀하지 말라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20 한 6, 7 뭐 30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이번에 이제 PR이 나오거든요. 없었어요. 140배가 나오고 140배가 나옵니다. 지금 140배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어우 높은지 몰랐다. 하지만 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PR을 보고 사실 거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기업을 사시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제 때는 PR을 중요시 여기다가 어제 때는 또 안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런가 봤더니 차트를 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아예 저퍼주식을 하려면 저퍼주식을 사시고 테슬라는 이미 PR 높으니까 PR 높았지만 성장성을 보고 매수한다. 다시 한 번 이게 차트가 아니고 실적 매출에 대한 증가율 이런 걸 보고 사셔야지 제가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주식을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마이크로스프가 됐든 아니면 테슬라가 됐든 자기만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주가가 좀 빠져도 충분히 보유가 가능한 그런 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휘둘리지 말자. 마음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력적이신 것 같고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구나. 이하영 교수님은 좋으면 사는 거지. 아 그럼요. 거기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좋으시다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쁘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선택하실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빠트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랑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랑 테슬라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오늘 가져온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세계의 영향은 딱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끝난 거예요. 전기차로 가는 세상이 온 거 분명하거든요. 전기차가 끝난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거 산다. 전기차로 가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늘어난 건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국 주식으로 보면 열심히 찾잖아요. 키움증권의 영문에서도 전기차 테마하면 100개의 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유의하실 게 있어요. 테슬라나 글로벌 기업들이 절대 마진을 크게 안 줍니다. 부품세에서 자기네가 마진을 크게 갖고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중요한 건 전기차 배터리예요. 배터리. 물론 삼성이나 LG가 테슬라를 직접 거래하는 건 없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서는 다른 거 수많은 부품업체가 있잖아요. 갑자기 한국 주식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관련지로 딱 두 개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 SDI LG화학이 갑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그들 종목이 옳는지 여기서 이해가 되네요. 오늘 많이 오르죠. 오늘은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거든요. LG화학이 사상체국가죠. 어제요. 그런 추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 있다.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하다가 한국 주식을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비스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